평양 냉면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두렵나요? 요즘 평양 냉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소수의 매니아들만 즐기는 음식에서 대중적인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평양 냉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네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사이좋게 평양 냉면을 먹고 나서는 더욱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와이프처럼 평양 냉면을 못 먹어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나름 다양한 평양 냉면집을 다니면서 먹어본 결과 평양 냉면 입문자에게 가장 적당한 것 같은 평양 냉면 가게 두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표이고 그 유명한 북한의 옥류관보다 개업일이 15년이나 빠른 자타 공인 평양 냉면 최강자 을지로 우레옥과 의정부파 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매니아측이 탄탄한 의정부 평양머농을 비교 분석해보고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냉면집을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레옥은 을지로 한복판에 읽지만 꽤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가 편리합니다. 지하철역과도 상당히 가깝죠? 그리고 우레옥은 언제나 대기가 있는 곳인데요. 4인 이상이면 예약도 가능합니다. 예약하는 경우에는 불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네요. 그리고 휴무일은 월리올입니다. 의정부라고 하면 무작정 멀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진짜로 멀죠.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정부가 너무 멀면 을지로에 있는 을지 면역이나 필돈 면역을 방문해도 비슷한 냉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 방문했는데요. 손님이 정말 많네요. 평양면역은 휴무가 화요일입니다. 가게를 먼저 살펴보면 우레옥은 상당히 웅장합니다. 1949년에 개업했지만 노포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고 옛날 고급 식당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2층에는 룸도 구비되어 있어서 가게가 상당히 크죠. 노년층에 방문이 많고 가격대가 높은 불고기나 대깅갈비를 드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곳입니다. 우레옥 불고기가 조금 비싸면 근처에 있는 보건역이나 문화옥에서 불고기를 먹고 냉면을 우레옥에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평양면역은 가게 외관부터 간판 맛집입니다. 노포느낌 물씬 풍기는데요. 가게 내부는 테이블과 좌식 공간이 혼재되어 있고요. 상당히 소란스러운 느낌입니다. 고급스러운 식당이라기보다는 편하게 소주 한잔하기 좋은 느낌입니다. 실제로 소주 한잔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메뉴판을 살펴보면 사실 두 가게의 특징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레옥의 대표 메뉴는 단연 편한 냉면인데요. 불고기, 대깅갈비, 김치마리 냉면, 육개장도 전부 다 맛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가격은 꽤 비싼 편이죠. 불고기나 대깅갈비도 상당히 맛있고 김치마리 냉면이나 육개장은 해장으로도 정말 끝내줍니다. 다만 우레옥에는 만두는 없습니다. 사이드 메뉴가 비싸고 딱히 주문할 게 없어서 물냉면 하나만 먹고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냉면 양이 무지하게 많아서 냉면만 먹어도 사실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물냉면 주문할 때 고기 고명을 제육으로 변경 가능한데요. 대부분 제육으로 변경해서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고기 수육은 조금 퍽퍽한 느낌이죠. 평양 면역은 메뉴판이 없고 벽에 붙어 있습니다. 대표 메뉴는 물냉면과 냉제육인데요. 참고로 만두는 한여름에는 판매를 안 합니다. 만두는 딱히 맛있는 걸 잘 모르겠는데요. 냉제육은 정말 미친듯이 맛있습니다. 빨간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저 소스가 진짜 대박입니다. 평양 면역의 장점 중 하나는 사이드 메뉴를 전부 반으로 주문이 가능해서 냉제육이나 만두도 반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밥으로 가서 매번 주문하게 되는 코스가 물냉 하나, 냉제육반 하나입니다. 딱 2만원이죠. 평양 냉면은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육수를 마시면서 육수의 맛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면을 풀기 전에 면만 먼저 먹어보면서 메밀의 향까지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을 풀어서 면을 먹으면서 육수를 들이키는 방법으로 먹으면 아주 맛있게 한 그릇 할 수 있습니다. 겨자나 식초는 개인 취향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놓고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양 냉면 가게에서는 육수 추가가 가능합니다. 되도록 육수는 아낌없이 드시고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통 두 번 정도 부어서 먹는 편입니다. 냉면을 먼저 보면 공통적으로 육수에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우레옥은 씻은 김치가 살짝 들어가고요. 평양 면역은 고춧가루를 아예 위에 뿌려주죠. 고춧가루가 들어갔다고 해서 매운맛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 냉면만큼 육수가 중요한 음식이 또 있을까요? 갈비탕을 시켜놓은 듯한 진함을 느낄 수 있는 우레옥의 육수는 정말 대체 불가능하죠. 비슷하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진한 고기 국물인데요. 물 100리터에 4대4를 42키로 정도 넣는다고 하니 그 진함이 짐작이 갑니다. 염도도 강한 편이고 우레옥 육수 먹고 싱겁다거나 맹물 맛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반면 평양 면역의 육수는 조금은 씀씀한 느낌인데요. 평양 면역에서는 돼지고기 삼겹살과 소고기 사태 육수를 같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간이 조금 강해진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레옥보다는 약한 느낌이죠. 우레옥에는 김치가 들어가지만 평양 면역에는 고춧가루와 대파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면을 살펴보면 우레옥은 메밀 함량이 80% 정도이고요. 평양 면역은 6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레옥에서 메밀 100% 순면 주문이 가능했었는데 2018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순면 제육으로 많이들 먹었죠.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네요. 메밀 함량은 우레옥이 더 높기 때문에 툭툭 끊어지는 맛은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평양 면역은 쫄깃한 식감과 패끈한 느낌이 아주 잘 사려있죠. 그렇다고 해서 고구마 전분처럼 질긴 식감은 아니라서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메밀향을 강하게 느끼거나 까슬한 맛은 없지만 두 군데 다 면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우레옥의 물냉면은 우레옥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점만 봐도 대단한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진한 고기 국물의 끝을 맛보고 싶다면 우레옥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면의 양도 많고 같이 나오는 김치도 맛있고 김치말인 냉면이나 육개장은 해장에도 끝내주죠. 조금은 슴슴하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의정부 평양 면역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다른 냉면집보다 메밀 함량이 좋기 때문에 쫄깃한 식감으로 즐길 수 있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냉제옥도 꿀맛이죠. 우레옥을 먼저 갔다가 평양 면역 혹은 을지, 필똥 면역을 가서 비교하면서 먹어보면 평양 냉면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평양 냉면 가게 두 곳을 비교해드렸는데요. 선택에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맛있는 냉면 사용할 되세요.